최상 1% 집단 NK 난구원쌤입니다. 간만에 이제 캐스트를 또 찍게 됐네. 여름방학이 왔어. 진짜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다. 그치?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. 8월, 9월, 10월, 11월에 보니까 그치? 이제 뭐 조금 더 있으면 뭐 D-100이라고 하겠네. 정말 얼마 안 남았어.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? 특히나 현 상황에 맞게. 사실 각자 공부를 해온 상황은 모두 다 틀려요. 각각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냉정하게 지금 할 수 있는 특히나 과탐이라면 최선을 다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갖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.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고. 봐. 쌤이 볼 때는 결국 세 가지 유형 정도밖에 없어. 개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. 사실 이런 친구들도 있어. 하지만 아직 몇 달이 남아있습니다. 실망하기엔 이르러. 그 다음에 개념 완성 정도만 돼 있는 친구들 있어. 그 다음에 기출 분석까지 다 완료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. 각각의 경우에 한번 생각해보자고. 자, 아직 개념 완성도 안 돼 있어. 자, 이거는 포기하면 안 되잖아. 그러면 개념을 봐. 방학 때 개념을 봐. 그 다음에 9월에서 11월 수능까지 기출을 완벽하게 분석해. 얘들아, 이거 사실 토까놓고 얘기해서 화학이다. 생명과학이다. 기출만 완벽하게 진짜 다 알아. 개념을 다 이해를 했고 기출을 완벽하게 다 알아. 솔직히 40점은 나와. 지금 아직 개념 완성도 안 돼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그 점수가 나온다면 실패 안 돼. 물론 더 잘 나올 수도 있어. 사람에 따라. 하지만 여기까지만 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지. 센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? 왜냐하면 지금 많은 시간이 남은 것만은 아니니까 효율적으로 가잔 말이야. 냉정하게. 자, 개념 완성은 돼 있어. 기출 제대로 못 봤어. 그럼 너희 방학에 뭐 해야 되겠어? 기출해야 돼. 방학 때 기출 분석해야 돼. 어, 이것까지만 완벽하게 돼도 40점 나온다니까?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할 거야? 그 다음에는 킬러 문항 정복해줘야지. 과탐은. 그치? 자, 기출 분석까지 끝나 있어. 여름방학 때 뭐 할 거야? 그럼 바로 킬러 분석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그치? 쌤, 이때는 뭐 할까요? 이때는 모의고사로 실전 연습해야지. 아마 이 경우는 시간이 뒤에 가면 생길 거예요. 그럼 여기에 모의고사까지.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. 얼마 안 남았잖아. 자기의 현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.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자고. 왜? 아직 수능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. 올 거라고. 시간은 아직 있다고. 시간을 쪼개고 최선을 다한다면 지금과 180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. 힘을 냅시다. Do your best. 쌤은 누구? 최상의 1%를 집도하는 NK 난구원 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